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 11장 수동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여러분 책 147쪽이 되겠어요 3. 주의해야 할 수동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1번 제 4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죠 4형식은 주어 s 플러스 동사 v 플러스 간접 목적어 io 플러스 직접 목적어 do 이런 형식을 갖춘 문장이죠 우리 다 앞에서 배웠어요 자 수동태는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로 되는 거니까 4형식의 문장은 목적어가 두 개죠 그러니까 수동태도 두 개가 나올 수 있겠죠 io 즉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한 것과 do 즉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한 것 이런 두 개의 수동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 pp 플러스 직접 목적어 플러스 바이 행위자 이런 형식의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 pp 플러스 전치사 to 또는 for를 쓰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그리고 바이 행위자 이런 식의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gave는 동사 give의 과거형이죠 give gave given 이런 식으로 변하죠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죠 watch는 시계니까 he gave me a watch 그는 나에게 시계를 주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가 간접 목적어고 a watch가 직접 목적어니까 제 4형식 문장이 되겠어요 자 수동태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각각 주어로 해서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랬죠 자 먼저 간접 목적어 미 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간접 목적어를 주격 i로 바꿔서 수동태의 주어로 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능동태의 동사가 과거형 gave니까 수동태는 was give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목적어 a watch가 그대로 내려오고 he는 by 플러스 목적격 즉 by 힘으로 고쳐서 문장 맨 끝에 놓으면 되겠어요 자 확인해 보죠 나는 그에 의해 시계가 주어졌다 다시 말해 나는 그에게서 시계를 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give가 was given 즉 수동태의 be given이 되면 우리말로 받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수동태 문장을 다시 한 번 더 보죠 i는 주어 was given이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a watch가 목적어가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3형식 문장이 됩니다 자 여기 by 힘은 부사구니까 문장의 형식과는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4형식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게 되면 그때 수동태 문장은 제 3형식이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 a watch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보죠 먼저 직접 목적어 a watch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was given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간접 목적어 m를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수동태에서 간접 목적어에는 앞에 전치사 to 또는 for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to를 쓸지 for를 쓸지는 동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 4형식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꿀 때 간접 목적어 앞에 붙는 전치사가 있었죠 자 그 전치사와 똑같이 쓰면 되겠어요 자 여기 쓰인 동사 기분은 간접 목적어 앞에 to를 쓰는 동사니까 간접 목적어 me 앞에 to를 써서 to m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능동태 주어 힐을 by 힘으로 고쳐서 문장 뒤에 놓으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시계가 그에 의해 나에게 주어졌다 자 이런 의미인데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죠 그래서 능동태처럼 그는 나에게 시계를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자 방금 4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4형식 동사들은 두 가지 수동태가 있었는데 모든 동사들이 이렇게 다 두 가지 수동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떤 동사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4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들 중에 간접 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없고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동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by 사주다 make 만들어주다 write 쓰다 send 보내다 pass 건네주다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자 실제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자 여기 sent는 동사 send 보내다의 과거형이죠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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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변하죠 자 그리고 이메일은 말 그대로 이메일 즉 전자우편을 얘기합니다 I sent him an email 나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런 뜻인데 자 힘이 간접 목적어고 an email이 직접 목적어인 4형식 문장이 되겠어요 동사 send는 직접 목적어만이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an email이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an email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고쳐보겠습니다 직접 목적어 an email이 주어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고 동사 sent는 과거니까 was sent가 되겠죠 그리고 간접 목적어 힘을 그 다음에 써야 되는데 자 스폙태에서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써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send는 to를 쓰는 동사죠 그래서 to him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I는 by me가 되어서 문장 뒤에 놓이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이메일이 나에 의해 그에게 보내졌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니까 능동태로 해석해서 나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왜 send 같은 동사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가 안 되는지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만약 이 문장을 간접 목적어 힘을 주어로 수동태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He was sent an email by me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석해 보세요 그는 나에 의해 이메일을 보내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됩니다 보내지는 것은 그가 아니라 이메일이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힘은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다음 예문 보트는 buy, 사다, 사주다의 과거형이죠 buy는 buy, bought, bought 이렇게 변하죠 father bought me a computer 아버지는 나에게 컴퓨터를 사주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가 간접 목적어 a computer가 직접 목적어 되는 사형식 문장인데 자 여긴 동사로 보트가 쓰였습니다 자 동사 buy도 직접 목적어만이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문장에서는 직접 목적어가 a computer니까 자 이것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만들어 보죠 직접 목적어 a computer가 주어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고 동사 bought는 과거니까 수동태에서는 was bought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m를 쓰면 되는데 동사 by의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쓰는 것이 아니고 for를 쓰니까 for m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father는 by father 이렇게 되어서 문장 맨 끝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father를 대문자로 쓴 것은 my father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럼 확인해 보죠 이 문장도 수동태로 해석하면 어색하니까 그냥 능동태로 해석해서 아버지는 나에게 컴퓨터를 사주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바이도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뻔한 결론이지만 자 다시 한 번 더 간접 목적어 m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바꿔보죠 I was bought a computer by father 이렇게 되겠죠 나는 아버지에 의해 컴퓨터를 사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산 것은 me가 아니고 컴퓨터니까 간접 목적어 m는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2번으로 가서 5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5형식 문장은 주어 s 플러스 동사 v 플러스 목적어 o 그리고 목적 부어 oc 자 이런 형식으로 된 문장이죠 자 그래서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동사는 비동사 pp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목적 부어는 그대로 내려와서 수동태에서는 주격 부어가 됩니다 따라서 5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부어로 구성된 제2형식 문장이 됩니다 자 목적 부어가 뭡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죠 목적어가 수동태가 되면 주어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목적 부어도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부어가 되겠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보죠 We call him john 콜은 부르다 또는 전화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죠 여기서는 부르다 이런 뜻이니까 We call him john 우리는 그를 존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힘이 목적어고 존이 목적 부어인 5형식 문장이죠 자 그래서 목적어 힘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목적부어 존은 명사지만 목적부어이기 때문에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죠 자 먼저 목적어 힘이 주격희가 되어서 주어가 되겠죠 동사 콜은 is cold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목적부어 존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위는 바이어스가 되어서 문장 맨 끝에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는 일반인을 나타내니까 수동태에서 바이어스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자 확인해 보죠 그는 존이라고 불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죠 he가 주어 is cold가 하나의 동사가 되고 존이 주격 부어니까 2형식 문장이 됩니다 결국 5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면 2형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냥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3번으로 가서 보어가 원형 부정사가 되는 수동태가 나와요 자 함께 보죠 영어인은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라는 것이 있죠 지각동사는 감각에 관련된 동사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see, 보다, hear, 듣다, feel, 느끼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역동사는 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는 동사로 let, have, make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러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로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이때 원형 부정사가 수동태가 되면 투부정사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목적보호로 원형 부정사 말고 현재분사 즉 ing도 올 수 있다 그랬죠 이때는 수동태에서도 그대로 현재분사가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we saw him break the window so는 보다 see의 과거형이죠 see, saw, seen 이렇게 변하죠 break는 깨트리다, 부수다 이런 뜻인데 break, broke, broken 이렇게 변합니다 자 해석해 보죠 we saw him break the window 우리는 그가 창문을 깨트리는 것을 보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여기 break는 so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가 되어서 목적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죠 자 우선 목적어인 힘이 주어 he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so는 was seen이 되고 주어 we가 bias가 되어서 문장 제일 뒤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reak the window 차례입니다 원형 부정사 break는 수동태로 바뀌면 to 부정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to brea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the window를 써주면 되겠어요 자 확인해 보죠 그가 창문을 깨트리는 것이 우리에 의해 보였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지각동사 so의 목적보호로 원형 부정사 break가 아니고 현재 분사 breaking이 나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we saw him breaking the window 여기 breaking은 현재 분사니까 뭐뭐 하고 있는 이런 진행의 의미를 갖게 되죠 우리는 그가 창문을 breaking 깨트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창문을 깨트리고 있는 행동이 진행 중인 것을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지각동사의 목적보호로 현재 분사가 나오면 수동태가 되어도 그 형태 그대로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즉 현재 분사 breaking은 수동태에서도 그대로 breaking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이번에는 사역동사가 나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 made는 사역동사로 쓰인 것이죠 즉 사역동사 make는 make 목적어 원형 부정사 자 이런 형태로 이때 목적어를 a라고 한다면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역동사 made 다음에 목적어 me 그리고 목적보호로 원형 부정사 go가 나온 것이죠 자 해석해 보죠 he made me go there 그는 나에게 거기에 가라고 시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한번 바꿔 보죠 목적어 me가 주어가 되니까 me는 i로 바뀌고 made는 시제가 과거니까 was made가 되어야겠죠 주어 he는 by him으로 맨 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형 부정사 go는 수동태에서 투부정사 즉 투고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어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나는 그가 시켜서 거기에 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잠깐 참고사항을 살펴보죠 자 함께 보시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는 목적보호로 동사 원형이 오죠 하지만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적보호가 원래 투부정사인 경우에는 수동태에서도 투부정사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죠 he allowed me to go to the movies allow는 동사로 허락하다 이런 뜻인데 allow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 목적어를 a라고 한다면 a가 뭐뭐하는 것을 허락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때 투부정사는 목적보호가 되는 것이죠 go to the movies 영화부로 가다 이런 뜻이니까 he allowed me to go to the movies 그는 내가 영화부로 가는 것을 허락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투고를 잘 보세요 allowed의 목적보호로 쓰인 것이죠 이렇게 allow는 목적보호로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투부정사가 온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죠 목적어 mean은 i가 되어서 주어가 되죠 allowed는 과거니까 was allowed he는 by him으로 바뀌죠 그리고 목적보호 to go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to the movies를 쓰면 되겠어요 자 확인해 보죠 나는 영화부로 가는 것을 그에게 허락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번엔 4번으로 갈 차례죠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수동태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동사의 형태가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면 조동사는 그대로 써주고 뒤에다가 비동사의 원형 b와 과거분사 pp를 쓰면 되니까 조동사 플러스 bpp 이렇게 됩니다 자 예문을 보죠 can 동사원형은 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solve, 풀다, 해결하다, problem, 문제 이런 뜻이니까 he can solve the problem 그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죠 자 우선 목적어인 the problem이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조동사 can은 그대로 쓰면 되니까 the problem ca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동사원형 solve는 조동사 can이 있으니까 bpp 즉 be solved 이렇게 되겠죠 결국 조동사 플러스 bpp 즉 can be solved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 he는 by him이 되어서 제일 뒤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그 문제는 그에 의해 풀릴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모든 조동사가 이렇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함께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사 do, does, did가 쓰인 경우의 수동태는 좀 다릅니다 조동사 do, does, did는 부정문이나 의무문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조동사죠 그 자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바꿀 때는 do, does, did를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단지 이것들이 나타내는 시제만을 취해서 본동사를 b동사 플러스 pp로 바꾸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보죠 나는 그 편지를 쓰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did를 보세요 여기 did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 쓰인 조동사죠 그냥 아무 뜻 없이 낯관케 쓰인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한번 만들어보죠 자 먼저 목적어인 the letter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i는 by me가 되어서 맨 끝에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did는 단순히 부정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니까 수동태에서는 다시 쓸 필요가 없죠 did가 과거를 나타내니까 수동태도 과거가 되어서 비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pp 이런 형태가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수동태에서의 비동사는 주었던 letter에 일치해서 was가 되고 본동사 right은 과거분사 written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t은 어떻게 할까요 부정언 not은 수동태에서 비동사와 pp 사이에 들어가서 was not written 이렇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보죠 그 편지는 나에 의해 쓰여지지 않았다 즉 그 편지는 내가 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능동태에 쓰인 do, does, did는 수동태에서는 다시 쓰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5번으로 가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동사는 원래 목적을 가지지 않으니까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자동사에 어떤 전치사를 붙이면 타동사 구가 되어서 목적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하나의 타동사처럼 취급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되겠어요 즉 비동사 플러스 자동사의 pp 플러스 전치사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예문을 보죠 run over 차가 사람을 치다 이런 뜻이고요 바이 앞에 부정관사 어는 어떤 즉 a certain의 의미니까 a boy는 a certain boy 어떤 소년 이런 뜻이 되겠죠 The car ran over a boy 그 차가 어떤 소년을 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ran over를 보세요 여기 run over는 run이라는 자동사에 전치사 over가 붙어서 타동사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a boy라는 목적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을 수동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선 목적어가 a boy이니까 a boy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겠죠 주어 the car는 by the car로 문장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ran over를 하나의 타동사처럼 취급한다 그랬으니까 비동사 플러스 ran의 과거분사 run 그리고 over 이렇게 쓰면 되는데 c가 과거니까 비동사는 was가 되겠죠 결국 was run over 이렇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보죠 어떤 소년이 그 차에 치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의무문의 수동태가 나옵니다 자 함께 보죠 의문사가 있는 의무문은 자 보통 의문사 플러스 조동사 2 플러스 주어 s 플러스 동사 v 이런 형식이 되겠죠 이런 문장을 수동태를 고치면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분사 플러스 by 행위자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예문을 보죠 그가 언제 그 상자를 만들었니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죠 자 먼저 의문사는 그대로 문장 맨 앞에 두면 되니까 when은 그냥 맨 앞에 두면 되고 그리고 능동태의 주어 he는 by 힘이 되어서 문장 맨 끝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조동사 did는 수동태에서는 필요가 없죠 c가 과거니까 비동사도 과거 was가 오겠죠 그리고 본동사 make는 과거분사 made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 the box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데 의문문이니까 주어는 비동사 d로 도치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the box는 was와 made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그 상자는 언제 그에 의해 만들어졌니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의문문 중에서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는 수동태에서 by 플러스 의문사의 목적격이 자 함께 문두 즉 문장 제일 앞에 오게 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 이해가 더 빨라요 누가 그 상자를 만들었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의문사 who는 주어로 쓰인 것이죠 자 수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장을 평소문처럼 생각하고 수동태로 바꿔보면 쉬워요 자 먼저 목적어 the box가 주어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고 동사 made는 과거니까 was made 주어 who는 by 플러스 목적격 즉 by whom이 되어서 문장 뒤로 갑니다 자 그런데 whom은 의문사죠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whom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전시사 by도 함께 따라 나가요 그래서 by whom이 문장 맨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문장은 의무문이니까 주어 the box와 비동사 words를 도취시켜야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그 상자는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니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수동태가 되면 by 플러스 의문사의 목적격이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죠 자 마지막으로 수동태의 관용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죠 능동태의 주어는 수동태의 문장에서 by 플러스 목적격이 되어서 문장 맨 끝으로 가는데 이때 행위자 앞에 전시사를 by로 하지 않고 관용적으로 by 말고 다른 전시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시사는 동사에 따라 다른데 그냥 수거처럼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죠 news, 소식 이런 말인데 형태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합니다 surprise, 동사로 놀라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the news surprised them 그 소식이 그들을 놀라게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수동태로 고쳐보죠 자 먼저 목적어 them이 주격인 day로 바뀌어서 주어가 되고 동사 surprised가 과거고 수동태의 주어 day가 복수니까 was surprised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어 the news는 by the news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시사 s에 써서 at the news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그들은 그 소식에 놀랐다 즉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수동태로 보지 말고 그냥 be surprised at 이렇게 해서 뭐 뭐에 놀라다 이렇게 수거처럼 암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말 명심해 두세요 자 지금부터 살펴볼 것들은 원래 수동태에서 출발한 것들이지만 수거처럼 외우는 것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로 설명하지 않고 수거로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I was pleased with the gift pleased 하면 동사로 기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be pleased with 이렇게 되면 뭐 뭐에 기뻐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gift 명사로 선물 이런 뜻이니까 I was pleased with the gift 나는 그 선물에 기뻐했다 즉 나는 그 선물을 받고 기뻐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be pleased with plus 명사는 be pleased to 동사원형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죠 I was pleased to receive the gift receive 받다 이런 얘기니까 I was pleased 나는 기뻤다 to receive the gift 그 선물을 받아서 결국 나는 그 선물을 받고 기뻐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we are satisfied with the result satisfied 타동사로 만족시키다 이런 뜻인데 be satisfied with 뭐 뭐 하면 뭐 뭐에 만족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result 결과 이런 뜻이니까 we are satisfied with the result 우리는 그 결과에 만족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다음 예문 is he much interested in music? 자 원래 interest 동사로 흥미를 주다 흥미를 일으키다 이런 뜻인데 be interested in 이렇게 되면 뭐 뭐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is he much interested in music? 그는 음악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the doctor is known to everybody be known to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이니까 the doctor is known to everybody 그 의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I am tired with walking I am tired from walking tired라는 동사는 지치게 하다 이런 뜻인데 be tired with 또는 from을 쓰게 되면 몸으로 지치다 이런 뜻으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냅니다 자 walking은 명사로 산보, 산책 이런 뜻이니까 I am tired with 또는 from walking 나는 산보를 해서 지쳤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다음 의문 I am tired of boiled eggs be tired of be tired of 는 뭐뭐에 실증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방금 배웠던 be tired with be tired from 과는 의미가 다르죠 잘 구별을 두시기 바랍니다 boil은 동사로 끓이다 삶다 이런 뜻인데 여기 boiled는 동사 boil에서 파생된 형용사로 끓은 삶은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해석하면 I am tired of boiled eggs 나는 삶은 달걀에 실증이 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죠 be tired with 또는 from을 쓰게 되면 뭐뭐로 지치다 be tired of 는 뭐뭐에 실증나다 이런 뜻입니다 꼭 비교해 두세요 자 다음 의문 I was born on August 2nd, 1945 자 여기 born은 동사 bear 나타의 과거 분사죠 bear, bore, born 이런 식으로 변하죠 그래서 be born 이렇게 하게 되면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I was born on August 2nd, 1945 나는 1945년 8월 2일에 태어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날짜를 나타낼 때는 여기 August 2nd, 1945처럼 월, 일을 쓰고 카머, 그리고는 연도를 쓰는데 이때 일은 보통 서수로 쓰죠 우리 앞에서 다 배운 겁니다 자 이 밖에도 be crowded with가 있는데 머머로 분비다 이런 뜻이고 be covered with 머머로 덮여 있다 be filled with 머머로 가득 차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동태에 대한 문법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자 복수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질 연습문제, 종합문제도 김주주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어요 Mushroom